안녕하세요 골프클럽 H의 브라우브왕입니다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자 지금 점프에 관련된 말씀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몸에 꼬임을 우리가 정말 많은 얘기를 듣는데 제가 지금 프로님 하시는 거 보고 어 이거 되게 좋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뛰려면 점점 더 아래에서 힘을 축적하듯이 저도 한번 왼쪽 그니까 옆으로 돌아볼게요 어 이거 잘하면 한 바퀴도 돌 수 있긴데 더 줄어들고 꼬임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아 예 요런 느낌으로 몸에 꼬임을 가져가는 거죠 오 김연아가 골프를 치면 엄청나겠는데 이거 김연아는 차고 나오죠 야 그렇잖아 세 바퀴 막 대박 자 요런 느낌으로 아 한 50cm 정도 비거리가 늘었어요 지금 평소보다 50cm 네 고런 느낌 다시 한번 아 네 아 кл는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